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11시 진영이 문승호 선수입니다. 문승호 선수의 진영은 11시 노란색 저우구요. 그리고 유진우 선수 어제 올킬입니다. 올킬. 구성훈 주장이 아껴놓은 카드를 내보냈어요. 지금 화승에 유진우 선수가 어쨌든 어제 올킬을 했기 때문에 STX를 상대로 오늘 이 경기가 과연 문승호 선수가 지금 2킬까지는 해왔는데 충분히 잘했습니다. APM 두 선수 모두 다 500대입니다. 문승호 선수도 500 유진우 선수도 500입니다. 자 어쨌든 오보로드의 정찰은 문승호 선수에게 손을 들어주는데 유진우 선수 저거저거 굉장히 깔끔한 선수거든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유진우 선수 그리고 박준호 구성훈 현재 남아있는 화승의 카드들. 소니팀 입장에서도 사실 카드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2대0 스코어가 됐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저격 카드들만 잘 뽑아낸다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니게 되어버린거에요. 물론 구성훈과 박준호는 개인 랭킹 1위와 2위에요. 자 유진우가 어제 철구를 상대로 보여줬던 역시나 그 유진우 선수 안전하게 처음부터 문승호가 다행입니다. 시도라 앞마당이 아닌 그래도 스포닝풀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여러분. 아 중립적인 뭘 다행이래요.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중립적인 해설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문승호 선수 오브로드 우선 내려오고 있는데요. 7시 유진우 선수가 오브로드의 정체할이 조금 안따라주기 때문에 문승호 선수 오브로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유진우 선수 어제 올킬의 힘. NSP 곰니. 아 곰 오랜만이다. 150개 문승호 인정 명상에 크롤리 명상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앞마당 멀티 먹고 있는 문승호. 문승호가 안전한 빌드를 짜고 있어요. 경기 시작 전에 에버마스터가 코치가 분명히 이런 주문을 했을 거거든요. 유진우 선수가 구두론의 플레이를 잘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신저격에 대한 그런 주문을 분명히 문승호에게 넣었을 것 같은데 문승호 선수 저글링 찍어내면서 어쨌든 유진우의 저글링 컨트롤은 좋은 선수예요. 문승호 선수 이대로 밀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문승호 선수 긴장 바짝하고 막아내야 됩니다. 저글링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상대방 어쨌든 본진을 먼저 보는 쪽은 문승호 선수고 저글링으로 드론까지 나오면서 막을 준비하고 있는 문승호예요. 유진우 선수 저글링 컨트롤 날카로웠습니다. 어제 올킬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5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문승호 침착하게 드론으로 던지면서 저글링을 막아내고 있는 문승호. 드론 컨트롤 좋아해요. 드론 컨트롤 좋습니다. 드론 컨트롤 나쁘지 않았어요. 방금 전에 문승호가 먼저 발업을 찍고 있는데요. 저글링 발업. 유진우 발업 됐고 저글링들이 해처리를 두둥기는데 문승호 침착하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유진우 선수 컨트롤 좋아요. 유진우 날카로워요. 발업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운데 해처리 완성되고 드론과 저글링으로 뭉치며 쌓아주고 있는데 문승호 잘 막아줘요. 잘 막아주고 있어요. 문승호 잘 막고 있습니다. 문승호 굉장히 잘 막았고 저글링 들어가고 있는 유진우 선수예요. 드론들 한 개 잡히고 이러면서 유진우 선수 역시나 컨트롤적으로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문승호 집중 안 하면 유진우 선수의 저글링에 더 털릴 수도 있는데 잘 막아내고 있는 문승호 선수예요. 이러면 저글링 반격은 문승호가 내려갈 수 있는 지금 유진우 스파이 올라가고 있고 성끈 급하게 지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승호. 어느 정도의 코치와 연습의 결과가 이런 꼼꼼함까지 어제 유진우의 경기에서 저글링을 계속 숨기는 그 플레이 지금 숨겨져요. 또 있거든요. 두 마리가. 하지만 본진만 확인하고 내려가고 있는 문승호예요. 자 저글링들이 어쨌든 성끈에 아직까지 안 지어주고 있어요. 오브로드 다 보고 있고요. 저글링들 내려오고 있는 문승호 선수입니다. 문승호 선수. 자 내려오는데 침착한 컨트롤이 필요해요. 언덕이거든요. 유진우 선수는 언덕에서 침착하게 방어 잘해주고 있습니다. 유진우 선수. 자 저글링 던져보는데 유진우의 침착함이 지금 언덕을 지켜내고 있거든요. 지금. 자 성끈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문승호 선수 뚫어보려 하지만 아 유진우. 예 잘 막아내고 있어요. 유진우 선수도. 만만치 않게 유진우도 빈틈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글링 돌았던 저글링들은 본진에 들어가서 자 1킬을 했고요. 1킬. 예 1킬까지 한 유진우예요. 자 따라간데 1킬을 더 이상 주면 안되겠죠. 이러면은 어찌 됐든 상대방 스파이가 완성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자 저는 한 번 더 내려가는데요. 문승호. 자 이러면 스포 운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유진우 선수가 스파이어가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됐어요. 예 저글링 한 번 내려와서 뮤탈 나와도 한 번 저글링으로 시간 끌고 스포으로 준비하겠다라는 문승호 선수의 생각은 나쁘지 않아요. 예 저글링 한 번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승호. 자 저글링 한 번 달려들어가고 있는 문승호. 성큰 하나 있으면 저글링 일부 던지고 성큰 쪽으로 달려들어가며 드론 잡아주면서 컨트롤 해줍니다. 문승호 컨트롤. 문승호 선수. 자 성큰은 깨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 드론 한 개라도 더 잡아야 되는데 드론은 못 잡았어요. 예 못 잡았습니다. 뮤탈리스크 올라가고 있는데 스포가 그래도 완성이 되고 있어요. 문승호.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글링 시간 끌면서 투석근까지 짓겠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잘한 거예요. 예 스포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문승호. 나쁘지 않아요 문승호. 자 뮤탈리스크 두 마리에요 지금. 네. 자 유진우도 드론 숫자가 지금 5기까지 6기 이제 뽑고 있습니다. 오브러드를 보고 있어요. 그냥 오브러드를 던지면서 상대방의 빌드를 보고 있는 자 문승호입니다. 예 지금 투뮤탈이 있는데 드론들이 안 잡히게끔 이렇게 미네럴로 위로 빼주는 문승호 손의 플레이 나쁘지 않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치고 문승호는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예 프로리그의 첫 선봉에 정말 그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아 이거 오브러드를 잡아주네요. 오히려 오브러드를 잡는 게 그 유진우 선수 입장에서는 오브러드를 지금 스커지로 잡아내는 모습인데 오히려 문승호는 이러면서 방어하면서 레어테크 타면서 침착하게 침착하게 가면 됩니다. 예 침착하게 가면 돼요. 문승호 선수 자 빈틈을 찾고 있는 유진우인데 유진우 선수도 자 이런 상황에서 아마추어 선수를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예 분명히 유진우 선수 저그대 여전 나쁜 선수는 아닙니다. 드론들 더 생산하면서 자 가스 이제 캐고 있는 유진우 선수예요. 예 앞마당을 그래도 돌리면서 레어테크 올라가고 있는 쪽은 문승호 선수인데 문승호 선수 리플레이로 저그대 저그대 하는 걸 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운영 나쁘지 않고 침착하게 잘 끊어가요. 예 문승호 선수 투에처리 스포 올라가면서 자 어쨌든 레어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걸링 한 게 앞마당 쪽에 있는 저런 나오는 거 봤죠? 자 봤어요 앞마당에 지금 저걸링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정찰이에요. 예 한기 잘 돌리면서 문승호 선수 자 상대방의 분지에 들어와서 예 원성크은에 잡히는 저글링입니다. 문승호 이제 앞마당 멀티 준비해요. 유진우 자 저글링들을 문승호도 적절하게 찍어내면서 정찰이면 정찰 운영이면 운영 예 지금 유진우가 그래도 앞마당 멀티 먹으면서 그래도 상대가 유진우이기 때문에 유진우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지금 저글링들 내려오는 뮤탈리스크들 자 내려오는 저글링들을 자 이런 식으로 뮤탈리스크들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문승호는 예 이제 레어테크 와 그렇죠 저글링을 좀 더 생산하면서 예 충분히 저글링을 흔들 수 있는 앞마당 쪽에 저글링 뽑히고는 있지만 문승호가 저글링으로 최대한 앞마당 멀티 되고 있는 걸 좀 흔들어줄 필요가 있죠. 자 뮤탈우가 저글링 올라가고 있는 자 유진우 선수대 저글링 방어하고 있고 뮤탈리스크들 자 4기가량 됩니다. 4기 하지만 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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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넣어줍니다. 저글링들 드론 들도 안 잡히게끔 예 문승호 아 저글링 들어왔는데 저글링 자 뮤탈리스크들 이쪽에 방어하고 있고 저글링도 올라가는데요. 지금 아 유진우가 빈틈을 찾아서 4기 정도에 저글링 들어왔어요. 4기 정도 자 하지만 드론으로 침착하게 막아주고 있는 문승호 선수 자 침착하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오브로드 한길가에 올라오는데 이런 건 실수예요. 예 지금 유진우 선수가 저글링으로 흔들어주니까 문승호가 약간 흔들리는데 예 지금 스파이어의 완성이 이제 거의 다 되어가고 있고요. 자 안마당벌팅 이제 펼쳐진 예 유진우 선수입니다. 드론 2기는 왜 나가죠? 자 문승호 선수 지금 현재 드론 숫자만 봤을 때는 예 유진우 선수의 드론보다 지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드론 생산하고 있는 유진우입니다. 맞추고 있어요 드론을 자 유진우 선수 이러면서 지금 스파이어는 완성이 된 상태인데 오브로드가 한 마리 잡혔기 때문에 예 한 번 더 오브로드 아 저글링들 들어와요 유진우 자 문승호가 지금 저글링 내려가는데 유진우 선수의 역시 그 프로게임을 침착함 예 아 문승호 잘했는데요. 자 저글링들이 다섯 견 살아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문승호 선수는 예 뮤타리크 찍어야 되는데 스포 하나부터 깨면서 자 스포 아 스포 깨진 못했어요 깨진 못했어요 지금 자 이쪽이 저글링 나와줍니다. 다행히 나와주는 문승호 선수입니다. 침착해야 돼요. 유진우가 굉장히 날카롭게 지금 공격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저글링이 또 두로랑기 끊어줍니다. 두로랑 또 끊어주고요 유진우 예 유진우 잘해요. 확실히 그 빈틈을 찾아서 자 지금 유진우 선수 예 문항에 가면은 지금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드론과 저글링들을 끊어주는 플레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승호도 모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자 뮤타리크 스컬이드를 이제 찍어주기 시작할텐데요. 저글링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저글링이 없어요. 저글링 근데 아 걸렸습니다. 예 올킬을 어제 유진우가 했기 때문에 유진우가 당연히 못하는 선수가 아니죠. 네 자 어쨌든 그러면서 뮤타리스크를 모아주고 있는 문승호 선수에요. 문승호 자 스커드까지 찍어주고 있고 자 지금 예 유진우 선수는 뭐 뮤탈과 스커드를 직접 찍어내면서 여유로운 예 드론의 숫자가 어느정도 그 문승호 선수보다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예 드론들을 맞춘거거든요. 유진우가 자 확실히 유진우가 뭔가 그 프로게이머라는 그래도 예 운영이 있어서는 유진우도 나쁘지 않은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문승호가 지금 저글링과 이 뮤탈의 변수를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예 소닉팀에 문승호 현재 2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저글링들이 자 이쪽에 있는 스커드들 돌면서 시야를 확보하고 있는 유진우 선수입니다. 유진우 예 오브로드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문승호는 계속 병력도 찍어주면서 오히려 약간 방어적으로 예 유진우 선수의 그 병력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원지훈 삼수생 배송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 방일업이 먼저 된 유진우인데 뮤탈리스크 숫자가 예 그렇게 막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수포가 끼고 있기 때문에 예 유진우도 무리한 싸움은 안 하겠죠. 지금 문승호가 그래도 아까 앞마당을 먼저 먹고 있었고 자원과 가스에 있어서는 문승호도 지금 타이밍에는 안 밀리거든요. 예 유진우 선수가 근데 마음을 너무 급하게 먹는 건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예 뮤탈리스크 컨트롤이 달려있는 중요한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싸웠는데 스커지와 뮤탈리스크 달려야 되는 문승호와 유진우 자 하지만 문승호가 무빙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유진우가 그냥 자신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방일업 대 뮤탈리스크 올라왔다가 약간 실수하는 유진우예요. 방일업이 먼저 된 거를 자신이 굉장히 유리하다 생각하고 내려온 것 같은데 물론 문승호도 무리하면 안 돼요. 예 무리하면 안 되고 뮤탈과 스커지로 시선을 끌면서 저글링이 같이 내려와야죠. 자 문승호의 컨트롤 자 저글링들 같이 내려와야 됩니다.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성큰과 저글링이 있기 때문에 또 성큰과 저글링 때문에 예 뮤탈과 저글링 어느 정도의 병력 가지고는 또 싸움하기 힘든 상황. 문승호도 업그레이드에서 밀리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진우가 지금 방일업이 된 게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지금. 문승호가 똑같은 뮤탈리스크를 싸웠을 때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컨트롤이 정말 신적인 컨트롤이 한번 나와줘야 돼요 문승호. 저글링은 무리예요.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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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예요 문승호. 하지만 스커지와 뮤탈리스크로 이득을 받으면 문승호. 자 무빙으로 따라가는데 하지만 업그레이드가 밀리는 상황이에요. 업그레이드 밀리는 상황. 아 그냥 싸우는데요 문승호. 스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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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커지. 스커지 뮤탈리스크 맞고요. 자 또 하나 뮤탈리스크 맞고요. 아 유진우가 많아요. 지지가 나옵니다. 예 유진우 현재 프로리그 6연승으로 2대1의 스커를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스커는 2대1로 문승호 선수가 지면서 파승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2대1입니다.